XSFM입니다. P-O-D-E-R-A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 로맨틱스 쇼.K-R 단풍 예측 지도는 기상청이 할 줄 알았는데 산림청이 해요. 그렇겠죠. 그게 맞겠죠. 매년 내놔요. 전국 뉴스에 구동률이, 열동률이 높은 뉴스에 산림청이 등장하는 건 국감 때 나무 팔아먹던 비리공목 걸릴 때 빼고는 단풍 예측 지도 나올 때밖에 없거든요. 10월 25일에서 27일이 절정이다, 올해는. 그때를 피해야겠군요. 저의 견해. 제발 그때 좀 피해라. 두 주 전이면 안 이쁘고 막 새파랗겠냐? 새파란 거 좀 보면 어때? 기분 나빠? 그러면 좀 분산되자.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달 초에 피할 수 없는 뭘 치르셔야 되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명절의 소소한 다이얼로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 특집이군요. 그렇게 됐네요. 최진희 씨의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로맨틱스 광고를 듣다가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이야기가 떠올라 적어봅니다. 이게 무슨 명절 사연이네요. 저희도 로맨틱스 광고할 때는 안 로맨틱해요. 쓸 때는 로맨틱하겠지만 잠시 후에는 바뀌어요. 봅시다. 어느 날 9살 딸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더니 동생을 낳아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부분의 애들이 이런 소리 합니까? 아니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보통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동생이나 형, 누나가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겠죠. 그럼 대체로 우리랑 똑같아요. 왜 그 농담 있잖아요. 대학원생들. 야, 대학원 오지 마. 이거랑 똑같습니다. 야, 형, 누나 있으면 완전 짜증나. 야, 동생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못 먹어. 그래서 보통은 욕을 하죠. 저도 그랬던 게 이번에 궁금하니까 본인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저는 한 번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동생이 생기면 저도 누나들 같은 자들이 될까봐. 내가 그런 괴물이 될 줄 없어. 이러면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친구들과 뭔가 얘기를 해서 나온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결론인 거예요. 아, 나 심심하다. 같이 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동생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절대 형, 누나라고 얘기 안 하죠. 동생은 자기보다 권력이 아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님이 상사를 구인해야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부장 입장에서 전무가 한 명 더 필요한데 절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역시 난 윗사람이 필요해. 잘 생각해보세요. 내 위에 부장이 모자라니까 한 명 더 뽑아달라.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무언가를 조르기 시작하면 약간 집요한 편이기도 하고. 애니까요. 저도 뭔가 바쁜 와중이었어서 단칼에 빨리 쳐내야겠다 하는 마음에 재빨리 나. 땡땡아, 너는 동생 못 가져. 아빠가 병원에서 아기 안 생기는 수술을 했어. 라고 말해주었죠. 원래 애가 귀찮게 굴 때 빨리 털어내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은 팩트를 알려주는 거죠. 아빠 고자. 바로 헉. 이렇게 끝. 아이는 조금 실망한 데 됐지만 제가 너무 당연하게 안 된다고 말해서인지 아니면 수술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무서움 때문인지 더는 조르지 않았고 그렇게 대화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몇 살이라고요? 9살이면 모르는 게 없는 나이인데. 그거 다 아는 나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저 세대, 우리 세대 어릴 때에 비해서 수억 배 많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런 대화를 걸었을 때는. 아니 그냥 신랑이 좀 하고 천천히 고려해 보라는 거지. 이걸 바로 사실을 알려주면 어떡하냐. 그렇게 싫으냐. 이렇게 물러났겠죠. 뭐 아이들 9살 정도면 그렇게 검색을 하죠. 그냥 유튜브 앱을 켜고 음성 검색을 눌러서 아이 안 생기는 수술. 그렇죠. 이제 또 관련 영상이 쫙 나오게 되죠. 5분 안에 알려드림. 네. 그러다가 막 구글 로그인하라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그럼 이제 엄마, 아빠 비번 찾아내가지고. 뭐 그렇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와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친구가 동생의 과자와 이유식을 뺏어 먹으니 맛있더라. 아 그러니까 동생 사용 리뷰. 네. 이게 아까 얘기한 회사로 하면 그거라니까. 야 이번에 그 김대리 내가 물에다 코딱지를 탔거든. 뭐야. 하여튼 저는 회사와 관련된 문학이나 이야기를 한 가지 듣고 싶지 않아요. 베이스드 온 트루스토리일 것이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딴 얘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형이 있어요. 형한테 아 형 나 물 한 잔만 떠다줘. 그러면 형이 되게 친절하게 물을 떠다줍니다. 근데 먹다 보면 자꾸 이물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그럼 뭐라. 어 작은 골뱅이야. 형의 눈빛이 빨리 마셔. 난 기다리고 있어. 보통은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게 이런 경우가 적진 않죠. 네. 그렇죠. 동생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망가뜨려도 되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게 천연적인 나보다 약자를 만들겠다라는 인간의 이기심이. 고도로 발달한 모량심이죠. 그러면서 이런 등등의 동생이 있어서 좋은 점들을 한참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몹시 부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좋겠다. 나는 동생 못 가져. 우리 아빠가 무슨 수술 같은 거 했대. 악이 안 생기는. 친구 1. 진짜? 아니 이 세상에 그런 수술도 있어? 친구 2. 나 그거 알아. 고양이도 그 수술했어. 아 중성화 수술. 우리 고양이 그 수술하고 목에다가 큰 거 못 차고 있었는데 너네 아빠도 했어? 그거 이름이 뭐죠 그게? 내 카라. 내 카라? 요즘 우리 집에 있죠. 개가 요새 뭔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산책 갔다 오면은 발을 잡고 핥는데 너무 많이 핥다 보니까 따갑다 그래가지고 소독도 해주고 내 카라를 가끔 채우거든요. 그걸 채우면 어디를 못 핥게 되는 그거군요? 네. 길이상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내 카라가 있고 땅에 떨어진 걸 주워먹을 수 있는 정도의 내 카라가 있고 아무튼 긁는 건 최대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긁거나 핥는 건. 그런 용도구나. 그럼 뭔 줄 알았어요? 아니 전 몰랐죠. 그냥 모양새로 보면 메가폰 같지 않아요? 그냥 뭐 중세 유럽의 남닥들한테. 성수들한테. 고구려 장수 갑옷이 약간 그런 스텝이에요. 그냥 깃 빡 세우는. 아니면 나는 귀가 잘 안 들리나? 그런 생각도 있었구나. 확실한 건 많은 소리가 더 크게 잘 들리긴 할 겁니다. 앞쪽 위주로. 약간 파라볼라 안테나. 아 그게 긁지 않는 거구나. LTE 안 터지면 거기다 대보고. 그러니까. 못 끓게 하려고 그러지. 목재 스피커 같은 게 약간 그렇잖아요. 아이폰 같은 거 밑에다 넣으면. 도자기나 목재. 플라스틱. 정확히는 중성화 이후에 하는 거는 환불을 할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게 포인트가 이비였구나. 개나 고양이나 배를 잘 할 적. 나는 귀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지. 입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입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내 카라 얘기예요. 이상 중성화 수술을 한 남편을 두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중성화 한 건 뭐 잘 된 일인데. 도대체 로맨틱스. 이건 최진 씨의 고루한 사고관이 숨어있군요. 어떤. 그러니까 부부이기 전에 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남편이 내 카라를 하면 우리는 연인일 수 없다. 이 땀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왜? 연인은 내 카라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중성화는 아니죠. 사실 사람 양은. 모든 남성 호르몬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호르몬은 유지가 되는 형태의 수술이겠고요. 축성화.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엄청 좋게 된 건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신랑은 내 카라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신다면 대형견용으로도. 병원 갔다 하려고 하면 공짜로도 줍니다. 의사 간호사가 되게 의아해 하면서. 이걸 굳이 왜. 그러시겠는데. 말라뮤트가. 배를 자꾸 많이 핥는다고 하시면 돼요. 항상 감사합니다. 요파 씨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생각보다 명절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런 걸 만약에 하게 되면 해봐야 알겠지만. 화투판이 벌어졌을 때. 꼭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중성화된 사람의 기분이 어떨 것인가. 저는 오히려 주변에 몇 명 있습니다. 많아요. 요새는. 우리 나이 때 되면. 그런데 그걸 갖고 화를 내거나. 혹은 뭐. 뭔가 별 반응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보통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 그 주인공은 되게 기분 좋아해요. 뭔가 세상을 일찍 졸업한 것 같은 사람처럼 굴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제대한 아저씨처럼 굴어요. 아직 안 묶어본 니들이 뭘 알겠냐. 그래서 나쁜 건 아닌가 보다. 그런데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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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다른 후기들을 좀 기다릴게요. 아마 많은 후기가 있을 것 같네요. 보통은 표정이 좋아졌어요. 제가 타인을 지켜본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약간 그런 어떤 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하여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로맨틱한 사연이었어요. 최진희 씨 고맙습니다. 보통 인터넷에선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전직했다고 하죠. 음 적절하네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초의 본질은 이건 서비스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석 사연이에요. 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